진짜 볼륨 키우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디테일이 이제 출발할 때부터. 다음 역은 방대역. 방대역입니다. 리디실문은 왼쪽입니다. 이야! 잘한다! 맞아! 좋아! 괜찮으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문제 알겠죠? 아, 문제 알겠죠? 아, 문제 알겠죠? 너무 잘했는데 너무 길었어. 너무 길었는데 이게 출발했다가 도착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아, 출발했잖아. 네. 차라리 처음에 저 멀리서 도착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서를 먼저 내가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와서 쓰고 문 열리고 타고 아 처음에부터 차라리 따라라라라 지금 열차, 열차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문 열리고 타고 출발하는 것까지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보여주면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어 내년에는 또 와서 하겠습니다. 다른 소리 없어요? Nirg하고. 나중에 소리 다 났어요. 비행기나 자동차 오토바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 Denarsi 디테일하게 잘했죠. 저는 동물 소주를 좋아해가지고 동물 소리요? 그때 코끼 glaxes야lang 배워가죠. 맞아맞아. 그런걸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 dific Racing 우리는 자동차요? 자동차. 예.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카. 스포츠카? 예 어 좋다 좋다 어 좋다 좋다 SUV 달라요? SUV 달라요? 예 오셨습니다 이게 더 스포츠카락 같은데요? 이걸 스포츠카락하고 예 그쵸? 여기서 이제 제가 옥동자 형님한테 배운거 하나 있는데 그냥 자동차에요 그냥 보통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겨울이라서 체인을 단거에요 체인을 단 자동차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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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하나 연습하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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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감사합니다